네 반갑습니다. 7월 26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모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정보,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문의도 가능하시고요. 사실 아직 저희가 유튜브를 이렇게 영상을 올린 게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런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콘텐츠만을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또 시청을 해주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은 실력이고 그리고 그 실력에 대해서 좀 더 재료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또 보여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에 대한 부분 자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항상 좀 더 최선을 다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본격적으로 보기에 앞서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는 만큼 이런 사칭업체도 조금 등장을 해서 법적인 처벌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개인정보를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칭업체입니다. 전화를 하면 가입문의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목소리를 들려 드리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속지 마시길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구요. 매번 강연회 때마다 또 많이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시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강연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8월 말쯤 지금 강연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정해지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 한 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중국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을 했고 닛게이는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구요. 환율이 1184원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이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었고 자 지금 보면 일단 중국증시가 왜 올랐을까? 중국증시가 장중에는 마이너스도 기록을 하고 보악군의 움직임도 나타났었는데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됐던 것은 미국과의 협상,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계속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닛게이 같은 경우에는 빠졌던 것을 조금 추정을 해본다면 우리나라와 똑같은 이유죠. 사실 일본과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관계 형성이 일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시장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닛게이 시장에서 많은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인 즉슨 결국 일본에 대한 부분에서도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로 물론 일본 사람들이 싫지만 경제는 또 우리가 개별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산화가 진행되는 것은 좋지만 그에 따른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장은 냉정하게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양시장 모두 다 조금 빠졌는데요. 일단은 1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를 때는 디커플링.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따로 움직인다는 거고 커플링이랑 같이 움직인다는 건데요. 미국 증시가 오를 때는 어때요? 우리나라 증시가 오릅니까? 안올라요. 안오르죠? 안올랐고 오늘 미국 증시가 빠져버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보니 우리나라는 더 많이 빠져서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나스닥이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나스닥이 1% 가까이 오늘 빠졌었어요. 그리고 다오증시도 그렇고 빠진 것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같이 차트가 어디 갔냐 지금 다오증시도 그렇고 올라왔다가 이렇게 살짝 살짝 이런 식으로 각이 조금 죽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결국에는 미국 증시도 지금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고 보는 게 맞고 대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팍 빠진다 그런 건 아닌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이런 조정을 보이면서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그만큼 다오증시나 나스닥도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필요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뭔가에 대해서 해결된 게 아니고 미중 무역 협상이 해결된 게 아니고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뭐였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죠. 금리 인하를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했을 때 지금 여기서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반도체 지수도 신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오늘 한번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국내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가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는 하방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바닥을 어느 정도 잡을 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 바닥을 잡는 데까지 시간이 지금 소요가 된다라고 추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아쉬웠지 않냐라고 보는 거고 2번이 조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이 내용을 오늘 조금 더 말씀을 길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속적인 기간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 포트 개편 안하나 못하나. 어제 지금 제가 은연중에 얘기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계 자금이거든요. 일본계 자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은 어떻게 나뉘냐 하면 먼저 중국계 자금이 있습니다. 다시 외국인들도 엄청 많겠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그러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일단은 미국계 자금이에요. 미국계 자금. 유타주 쪽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계 자금이고 두번째 유럽계 자금입니까? 유럽계 자금입니다. 유럽계 자금. 우리가 옛날에는 유럽계 자금을 한 번이라고 했어요. 한 번이. 한 번이. 빨리 빨리 움직인다고 해서 적극적 매수를 뜻하는 부분이 없고 그리고 한창 했을 때 중국계 자금. 우리가 왕서방돈이라고 하죠. 왕서방돈. 그리고 일본계 자금 우리가 이런 것들 일본계 자금을 와타나베 부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중동계 자금이 있죠. 중동계 자금. 이게 최근에 조금 떴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나뉘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랄까요? 기관 안에는 우리가 투자신탁이라는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투자신탁에 대한 돈을 받아가지고 운용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일본계에 대한 기관이 지금 현재 자금을 유출하고 있다. 라는 이런 가능성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권가에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에는 잡히지 않는데 기관 안에서도 외국계 자금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기관 안에서 외국계 자금 중에서도 일본계 자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고 투신권이 계속적인 매도세를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연기금의 매도 자체는 우리가 이제 시스템 매매 안에서의 그런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뉴스에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의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본 결과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언론에 안 넣어겠죠. 넣어는 부분 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이 아니면 지금은 투신권에 대한 이런 지속적인 매도세를 우리가 사실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라시가 많이 돌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포트 개편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7월달 우리가 후반 정도 되면 이제 실적주로 넘어가고 거기에 반기 실적이거든요. 반기 반기 실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가지고 주가에 대한 연동이 좀 됩니다. 그래서 원래 8월 초부터 아무리 늦어도 8월부터는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미 좀 많이 늦었고요. 지금 원래는 선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7월 말 그리고 8월 초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것이다. 자리를 잡을 것이다. 어차피 다음주가 대부분 뭔가 이런 휴가 시즌에 다 몰려 있습니다. 다음주 말고 다다음주 8월 5일 정도부터는 뭔가 조금씩 시장이 바뀌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마지막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음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저는 바닥이 다가가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조금만 더 힘드시더라도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곧 포트 개편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포트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3번 이제 화학주 화학주인데요. 우리가 아는 이제 케미칼이라고 붙은 종목군들 케미칼이 뭐예요? 이게 화학적인 화학적인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뭐 하나케미칼 롯데케미칼 금오소규 LG화학 이런 종목군들이 다 하락폭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은 경기 부진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케미칼 이라고 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석유를 수입한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석유를 수입하기도 하고 수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석화학기업이라고 하는데 석유화학기업들이요. 일단 석유를 정리되지 않는 그런 석유들을 원유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석유화학제품을 만들죠.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팝니다. 그것을 우리의 가공모유기 형태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케미칼인 로터케미칼, 금오석유, 호남석화공업 또는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요. 주가 추이를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조금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지금 하나케미칼 어때요? 최근에 누가 팝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계 특히 지금 투신권에서 상당한 매도세가 지금 나오거든요. 기관에서 엄청난 매도세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로터케미칼도 로터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지금 투신을 비롯해서 지금 기관에서 상당한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 LG화학은 그래도 기관에서는 연기금이 매수로 해지죠. 그런데 투신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금오석유 금오석유는 그냥 연기금 투신 다 빠져나가야죠. 이쪽과도 흘러내리는데 조금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제가 글을 보여드릴게요. 화학주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봤다시피 화학주에 대해서 지금 매도를 보이는 것은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한 매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투신권에서 많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2대1리 주간추천주 5일전 이에요. 성수기 진입 화학주 추천 일지화학 한솔 케미칼 등추천 미친놈이죠. 어디서 증권사들이 성수기를 맞은 화학주 잇딴 러브콜을 보낸다. 이런 뉴스를 보내고 자기들은 팔고 나오고 있는 참 가당치도 않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연출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3분기 예상순이익 증가율 1위는 화학주는 코롱 인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보세요. 7월 16일자 뉴스입니다. 정류 화학 금융주 저가의 사자 외국인 물량 받아내는 기관 이라고 해놓고 롯데 케미칼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는데 거기서 기관이 받고 있다. 하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때요 우리가 기관이 팔고 있죠. 팔면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뉴스에 대한 언론 보도 형태 자체가 결국에는 이런 케미칼 회사에 대해서 바닥 권력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막아 놓으라는 얘기 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사가지고 주가 바닥을 잡아 놓으라.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너가 막아 우리는 팔고 나갈 테니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화학주가 왜 빠지느냐 뚜렷한 뭔가에 대한 악재를 알지 못 한다는 거죠. 일환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이유가 없이 빠지고 그 이유가 나타날 때까지 하락폭이 좀 더 연출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저 뉴스를 접하고 난다면 화학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가 장기 투자 입장이기 때문에 야 이거 로터케미칼 이렇게 보면 많이 빠졌구나. 지금 자리에서 한번 들어가볼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화나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120선 밑에서 움직여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당한 저가 권역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120선을 못 넘어선다는 것은 지금 이게 돌파를 하려고 하다가 어때요? 돌파를 이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것은 힘이 없다는 얘기에요. 힘이 없다는 이것을 돌팔지 못할 정도로 기업이 좋지 못하냐 이렇게 되물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런 부분 자체를 판단했을 때 저는 지금의 화학주를 언론에 대한 저런 증권사 레포트를 보고 사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른다. 아직까지 바닥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거기에서 지하 2층 이라 생각해가지고 여기 맨바닥이 겪겠구나 들어가는 것은 지하 10층까지 열려있을 수도 있는 부분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화학주에 대해서 롯데케미칼 환학케미칼 호남석유 금오석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공약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시장이 안 좋다 보면 무작정 빠져있는 종목분들에 대해서 그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빠져있던 종목분들이 거기서 한 번 더 빠져버리면 복구되는 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막상 여기서 샀는데 이게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 정도까지만 빠지겠지 싶어서 못 팔게 돼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닥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는 여부를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한번 잡아본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 자리 자체가 이 정도 자리까지는 열어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7,000원대 에서 16,000원 정도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들어 올렸던 물량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하고 뒤에서 들어오는 물량 고려하면 일단 맥점을 한번 잡아본다면 이런 자리가 1차적인 맥점이죠. 지금 빠지는 데인데 이 정도까지 내려오죠. 21만원 둘 다 하나케미칼 롯데케미칼 가격대가 상당부분 떨어져있어요. 그 모습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밑에 자리까지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정도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7만8천 7만7천 7만6천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인양행 경인양행 드디어 터지네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경인양행 경인양행도 한 5번 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원재료 공급의 상한가 제가 이 기업을 얘기하면서 일본 기업 스미토모항 얘기했던 기억나세요? 스미토모항 오늘 여당의 정치인들이 이 회사를 방문했다고 하죠. 방문하면서 포토레지스트 원재료 30%를 이 기업이 공급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하면서 이제 사업까지 갔는데 이제 경인양행 하고 비교를 하는게 동진 세미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진 세미캠 은 포토레지스트를 만들어내는 기업이고요. 앞서 봤던 경인양행은 포토레지스트 그에 대한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요. 만들어내는 기업은 이 기업 말고도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많겠죠. 동진 세미캠 말고도. 하지만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은 소수기 때문에 오늘 경인양행 상한가를 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상한가를 보면서도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는 것이 일단은 경인양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꾸준히 꾸준하게 여기서 박스권을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소기가 많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러한 시세를 올렸는데 이 기업이 시세를 올리면서 원래 그전에 하던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염료 관련된 일이 주종 입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이 기업이 디스플레이 전자재료에 대해서 그때부터 납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매출을 다변화시키게 돼요. 그러면 이 전자재료에 대한 부분으로 스미토모화학과 연결이 되어 있고 스미토모화학은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스미토모화학과 경인양행이 함께 합자회사를 만든 회사가 있는데 그게 일본에 있습니다. 다 다 캤다 뭔가 그런게 있어요. 제가 이름이 확실하게 다 모입니다. 다 세 글자인데요.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예전에 팍팍하면 금방 떠올랐는데 조금 애매해요. 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지금 지분을 두 개를 같이 투자를 해서 해놨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실적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런 기업들이 2분기 실적도 상당히 할겁니다.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이유없이 상한가 간건 아니고 실적에 대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의 상한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의미를 들 수 있는 상한가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자. 보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 분들이 대부분 거래량 엄청나게 뽑아 냈어요. 그죠? 후성도 그렇고 솔브레인도 그렇고 지금 보면 동진세미캠 다들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경인량 행이 많이 나왔죠. 많이 나온 상황이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미사일이라니 이거 어제자 원래 뉴스죠. 북한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경협주가 한 번 더 빠졌기 때문에 경협주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바쁘다. 이놈들이 근데 북한에 대한 거는 뭐랄까 정치적인 성향들이 다들 있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려고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심 종자 같아요. 관심 종자 관심이 조금 뜸할 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방 딱 싸가지고 나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이 정말 바빠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정도 남을 이렇게 남민은 아니죠. 그런데 옆에 누구를 챙겨가면서 까지 할 정도의 여유가 대한민국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북한 언론에서도 상당히 찰지게 일본을 잘 패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지금은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에 대한 행동 자체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거슬릴만한 행동을 안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또다시 미사일을 쌓아 보려고 하면 안 그래도 주식시장 자체가 힘든데 이게 또 한 번씩 다 빠져버렸어요. 저는 전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갭하락 후에 양봉이 형성되면 될 수 있는 포인트다 했는데 오히려 한 번 더 지금 하락이 한 번 더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아난티네 종목군들이 이대로 죽는다고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아있습니다. 다만 다만 이 하락폭 자체가 크면 클수록 올라가는 것이 버거워요. 이 정도 쯤에서는 말아서 올려야 돼요. 이 정도 쯤에서 말아서 올려야 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폭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빼고 여기서 또 한 번 빠졌는데 이렇게 되면 흘러내려버리면 이건 복구가 안 돼요. 여기서는 말아올려줘야 돼요. 저는 지금 이 아난티도 보면 11,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보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변화를 한번 줘야 된다. 여기서 또 빠지면 위험하다. 이거 방송 보시는 꼭 참고하십시오. 마지막 자리라고 봅니다. 개성공단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바닥을 찍어서 탄력있게 붙였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다시한번더 이 자리를 깨면 이 자리를 깨면 추세가 문의 파동이 다른 파동이에요. 지금은 저가구 능력 자체가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 만약에 파동이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이렇게 저점을 올려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 다시 돌려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깨버리면 추세는 새롭게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남북경협주가 상당히 올려야 되는 자리까지 내려왔다고 봐요. 이 자리에서 잘해야 됩니다. 남북경협주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줄지를 잘 보셔야 되고 대신에 올라갈 때도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죠. 지금 대장주 자체가 원래는 아난티라든지 신원이라든지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잡주들이 조금씩 움직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상승파동이 상당히 약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도발을 하면 상당히 어려워진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식무에 대한 얘기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프라이즈 뉴스를 좀 더 기대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이걸로 신규적으로 진입하실 분들은 저는 지금 자리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대신에 장기적으로 보는 것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경엽주 자체가 정말 바로 한치 앞에 안 보이는 게 경엽주 입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드라마틱하죠. 정말 예전에 농담사막 이런 경엽주나 지수가 미사일 쏠 때마다 빠질 때는 우리끼리 우리끼리 하는 말로 김정은이 오늘 전화했는가 보다 청와대에 전화했다 전화했다 지금 풋 샀다고 전화했다 하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증식이 올라가면 콜이라고 빠진 풋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물로 돈 버는가 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농담삼아 했습니다. 농담삼아 빨갱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엽주가 그만큼 예측하기 상당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격적인 부분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전 관심자 앞서서 얘기했던 경인양행이 그래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바 구요. 거기에 따른 것은 실적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오늘 5G를 두 개를 준비해봤는데 저는 결국에는 지금 7월 말 8월 초에 넘어가면 실적에 대한 얘기 그래도 나올 거라 봅니다.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증시를 제약바요로는 들어올리기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가 다양하지 못해요. 이미 IT 반도체를 한 번씩 들었는데 여기서 또다시 드는 것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것보다는 상대적으로 2분기 실적이 어느정도 알차할 수 있는 5G 쪽으로 수급전환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는 거고 제약바요는 지금 실적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잼팩스 터진 거 보세요. 행령 베임 터졌잖아요. 못 믿어요. 진짜 상당히 문제 있어요. 법적 대응 한다고 하는데 그래요. 개인적으로 좀 넘어갔는데 솔리드 에이스테크 이런 기업들 반등을 살펴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줌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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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인터넷이 잡주 입니다. 잡주 그래서 이스트소프트가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줌인터넷이 빅데이터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 안좋기 때문에 이런 테마가 한 번 더 수납매 테마를 이루면서 개인수급이 붙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상황까지 다 한번 보셨고요. 사층업체 항상 조심하시고 가입문이 열려있고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도에는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또 남부지방이 엄청 덥다고 하네요. 자 일단은 비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주식피해도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푹 쉬시고 다음주 월요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건강 꼭 챙기세요.